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5G 많은 기대들이 있었는데 된다 된다 말만 하고 왜 도대체 안 가는지 한국에서 이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뭡니까 도대체 5G 오늘 뉴스를 준비한 이유는 최근에 통신사들이 5G 말고 3G 포지하는 망의 주파수가 내년 여름하고 겨울에 종결이 돼요 그래가지고 재활당을 받기 위해서 돈을 얼마 낼 것인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5G가 연계가 되는 측면이 있어서 주파수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5G가 왜 안 깔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올해 내내 좀 양치기 소련같이 느껴졌던 통신장비 업체들이 있잖아요 여기들의 전망이 좀 어떤지 한번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3세대 4세대 통신망의 주파수를 재활당하는 대가로 5년간 3조 2천억 원에서 3조 9천억 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5년 동안? 네. 주파수라는 게 사실 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그 주파수가 공공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대가로 얼마를 내라 이런 식으로 돈을 걷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방송통신진흥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기금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정부가 내세웠던 금액은 5년간 3조 2천억 원에서 최대 3조 9천억 원을 제시를 했고 통신사들은 한 1조 한 6천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길을 거예요? 두 배 차이나 나죠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주파수로 얼마로 측정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사실 노벨경제학상 올해 받으신 분이 경매 관련한 걸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으셨잖아요 경매 관련해서? 네 경매도 왜? 어떻게 경매를 받아야 제일 높게 받을 수 있냐 이걸 가지고 경제학적으로 연구를 하신 건데 아무래도 노벨경제학상 좀 노려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3상은 실패하는가 뭐 이런 걸로 3상 실패시 얼마나 주가는 떨어지는가 이런 걸로 한번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 그래서 그때 주요하게 다뤄졌던 이슈 중에 하나가 주파수 경매가 그때 또 얘기가 나왔었어요 주파수 경매는 워낙 국가별로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기도 하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과기부에 따르면 어떤 경매 대가 과거의 경매 대가를 100% 반영하면 4조 4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5G가 많아지면 2세대, 3세대, 4세대 통신망은 사용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서 준 게 한 3조 2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정도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사가 5G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만 개 이상 기지국을 깔면 3조 2천억 원이고 그리고 이게 9만 개 미만으로 깔게 되면 3조 9천억 원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4G, 3G가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건 맞는데 그 대신 5G 통신망을 니네가 많이 깔아야 된다 그래야 그 주파수를 많이 써서 니네가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통신망을 설치하는 거하고 이걸 연계를 시켰어요 주파수의 가격을 그러다 보다 크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3G나 LTE 주파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경쟁도 굉장히 치열되셨는데 도대체 이게 기준이 뭐냐 예전에는 어떤 때는 매출액 대비로 했다가 이번에는 예전 경매 대가를 기준으로 했다가 이게 좀 너무 줄다리기 아니냐 근거를 좀 제시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게 5G 투자하고 연계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투자를 하는 건 투자를 하는 거고 주파수를 쓰는 건 주파수를 쓰는 거지 왜 3G, 4G 통신망 주파수를 할당하는데 5G 투자랑 이걸 연계를 시키냐 5G 투자는 5G 투자대로 돈이 들어가고 주파수는 주파수대로 들어가니까 이건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가 제시한 통신 5G 기지국의 조건이 통신사들이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15만 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통신사들의 주장은 포지 무선국 15만 개를 설치하는데 8년이 걸렸다 그런데 5G를 앞으로 2년 내로 끝내라는 거는 불가능한 의무 아니냐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5G 기지국을 초기에 처음에 깔 때 그때 제시했던 거는 3, 4가 10년 내에 3.5GHz 이거 숫자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GHz, 28GHz 두 개 있는데 3.5GHz를 10년 내로 15만 국을 설치하도록 구축을 하고 15만 국을 하고 5년 내에 28GHz 10만 국을 기지를 개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22년까지 제시한 이 조건은 처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도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좀 더 빨리 많이 심으라고 하는 거고 통신사들은 좀 천천히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준비를 했던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주파수 얘기가 아니고 5G 통신망 관련한 얘기고 그거에 따른 통신장비 회사들의 어떤 실적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 가격도 주파수 가격인데 통신망 기지국을 추가로 연계를 시킨 부분에서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건 주파수 가격은 아니잖아요 통신망 얼마나 깔리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이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통신망 깔으라고 압박을 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주파수 경매에 채집과 당근을 제시하면서 5G 빨리 깔아라? 네 그런데 이게 그동안 5G를 얼마나 안 깔았는지를 우리가 체감하기가 좀 어려운데 깐다고 깐다고 계속 얘기는 했잖아요 통신사들이 깔은 거예요? 네 통신사들이 깔죠 자기네들이 어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까는 건데 사실 5G 잘 안 터진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지게 안 터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통신사들은 깔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고 이러면서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있는데 이게 5G 커버리지 맵이라는 게 있어요 통신사별로 들어가 보시면 알겠는데 이게 5G의 커버리지 맵을 보면 그냥 수도권하고 광역시 정도만 깔려 있고 나머지는 고속도로를 통해서만 진짜 고륵도로 연결해내듯이 커버리지 맵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 중소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커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반대로 4G나 3G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잖아요 4G, 3G 커버리지 맵은 그냥 우리나라 지도예요 우리나라 지도 전체의 섬까지 도서상까지 다 커버가 되는데 5G 커버리지 맵은 서울과 광역시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고속도로 정도만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좀 지연이 되냐 근데 그러고서 지역에도 5G 요금제 폰은 다 팔았잖아요 그리고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갖고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좀 쉽지 않았다 그런 얘기하고 이게 커버리지 맵이 커버하고 있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도 5G가 잘 안 됩니다 커버리지 맵에는 분명히 된다고 나왔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건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인빌딩 건물 안에서는 잘 안 터지거든요 이게 5G 대역이 3.5기가 헤르치라든지 28기가 헤르치라든지 이게 주파수 대역이 좀 높아지면 파장이 짧아지면서 침투력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리고 장애물을 회피하는 게 좀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커버리지 맵 안에 있어도 건물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또 안 터져요 그래갖고 인빌딩 기지국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서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빌딩주들이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래갖고 코로나19 때문에 인빌딩 기지국을 설치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또 이게 통신 기지국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5G가 깔린다고 해서 2G, 3G, 4G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되게 너덜너덜하게 굉장히 많이 공간을 차지해요 2G 걸려 있는 데다 3G 걸려 있는 데다 4G 걸려 있는 데다 거기다 5G를 더 얻는 거거든요 중개기 안테나 뭐 이런 거예요? 지금도 엄청 너덜너덜하지 지금도 어느 가면 와 저게 내 사진도 하나 찍어놓는 게 있거든요 저도 가끔가다 보이면 찍어놓거든요 걸 데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건물주들도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너절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못 깔았다라고 이제 흥계를 좀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5G 망 깔아놓고 잘 안 터진다 그래가지고 계속 비판을 받고 깐다고 계속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제대로 깔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우리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LTE보다 20배 빠른 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엄청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영화 다운로드인데 1초면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접속도 가능하고 굉장히 빠르고 지연이 거의 안 되는 이런 5G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28GHz에서 가능한 5G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3.5GHz는 한 LTE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빠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5G 요금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LTE 요금보다 훨씬 더 비싼 거를 쓰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대했던 건 20배 빠른 속도였는데 3.5GHz에서 20배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28을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일단은 28GHz 기지망은 한 개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한 개도? 아예 안 돼 있어요 제로의 제로 그럼 그런 얘기는 우리가 예측했던 예상했던 기대했던 5G는 한 번도 시현된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최기형 과기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도 설치할 생각이 없다 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20배 빠르다고 그래가지고 뭐 해서 5G 하라고 한다고 그러더니 그리고서 가입하라고 그래가지고 비싼 요금제라고 가입을 했는데 안 깔려있는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도 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신감이 좀 크게 드는 건데 여기서 그 문제가 왜 그러냐면 28GHz가 굉장히 단파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전파도 멀리 안 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깔아야 됩니다 얘기로는 거의 100m에 하나씩 촘촘하게 깔지 않으면 28GHz로는 5G 망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3.5GHz를 표준 5G 망으로 쓰겠다는 계획들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8GHz를 깔려고 하는 데는 미국의 일부, 일본의 일부 정도만 28GHz를 깔려고 하는 거지 대부분 국가들이 3.5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성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굳이 28GHz를 필요로 하는 곳은 특정한 지역에서 쓸 거기 때문에 B2B에만 깔겠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는 그 5G4는 기본적으로 28GHz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할 때 들었던 일은 물론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고 최근에 아이폰 12가 출시가 되면서 버라이즌하고 같이 해서 28GHz의 굉장히 빠른 5G를 구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한국에는 28GHz 5G 칩을 안 넣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핸드폰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28GHz 통신칩을 왜 안 넣어줘? 미국 건 넣어주고 이런 식의 불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애플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 니네는 기죽을 깔 생각 자체가 없는데 거기다 뭐하러 28GHz 통신칩을 넣냐 애플이? 네 이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8GHz를 안 깔 건데 아니 니네 어차피 깔지도 않을 건데 네 거기다 칩 하나 더 집어넣으면 오히려 거기에 칩값만 더 들어가고 니네 쓰지도 않을 거를 뭐하러 하냐 이 얘기라 사실 좀 납득이 가기도 해요 통신칩이 통신망이 없는데 뭐하러 통신칩을 넣어서 주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진짜 통신망을 깔고 있었던 건 뭐냐 3.5라도 좀 깔고 있었던 게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통신사들은 우리는 설비 투자 계획이 있고 이걸 최대한 지키려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통신 투자 많이 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 투자를 5G에다 얼마를 투자했는지를 발라낼 수가 없어요 통신사가 보여준 걸 보면 설비 투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만큼 진행이 됐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5G가 얼마나 깔린 거야 이게 얘네가 진짜 진심으로 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방식을 좀 선택해봤냐면 얘네가 5G망을 진짜로 깔았다면 여기에 딸려있는 납품을 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로 팡송지 장비를 납품하는 데다가 삼성전자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워낙 큰 회사여가지고 얘네 거대한 매출 중에서 5G 통신 장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발라낼 수가 없다고 아기도 안 나겠지 그래가지고 그 밑으로 더 내려가서 그럼 여기다가 5G 통신 장비의 부품을 만드는 데까지 내려가 보면 여기서 얘네가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보면 통신사가 실제로 발주를 얼마나 했는지를 추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런 것들, 아래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안테나라든지 필터라든지 이런 거 납품하는 회사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얘네가 통신 회사들이 얼마나 적극성을 보이고 했는지를 한번 추정해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일단 3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매출액이 71%가 줄었고 영업이익이 90%가 줄었습니다 특정 회사인데 종목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4분기에도 별로 좋지도 않고 통신 장비 회사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된 부품사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반토막난 데는 기본이고 적자 본대도 되게 많고 그거 안 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기본적으로 추정할 때 긍정적으로 하더라도 마이너스 40%예요 그리고 통신 장비 회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작년 4분기 올해 말고 2019년 말 이후에 작년에는 주문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SKT나 KT로부터? 네 그리고서 설비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우리는 지켜가고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파이브 지망은 계속적으로 깔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지표인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보니까 구매 내역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사들은 왜 파이브 지망을 안 깔까 이거를 통신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쓸 사람이 없습니다 파이브 지를 우리가 파이브 지가 통신속도 220배 지연속도 10분의 1 연결수 10배로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활용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율주행도 되고 원격 의료에 수술 화물인터넷 VR AR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자율주행샷 돌아다닙니까? 이게 원격 수술이 문제가 아니고 원격 진료도 안 되잖아요 VR AR 정도 게임방 정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이브 지망을 깔아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악순환이 되냐면 가입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져요 이게 내가 파이브 지를 깔았는데 여기에 맞는 콘텐츠라든지 사용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는 상황에서 1세대나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갈 때는 이거 가입자들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었어요 이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괜찮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거 끊김없이 볼 수 있으니까 포지 요금을 내는 게 부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브 지를 깔았는데 속도가 더 빠르다 한들 거기에 적합한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이거 깔아봐야 쓸 사람도 없는데 요금 많이 받는다고 욕만 먹고 이게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부가 세계 최초의 파이브 지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치를 내걸고 통신사들과 함께 굉장히 빠르게 달려갔어요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나머지 콘텐츠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망이 너무 빨리 나간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그만큼 못 따라오는 게 있고 콘텐츠가 없으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러면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아니 통신이 두 배가 빨라졌다고 해서 통신 요금을 두 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중간 어딘가에서는 타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빨리 깐다 한들 여기에 대한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생태계가 구성될 수 없다는 판단이 하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통신 부품 기술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는 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컴퓨텐셜한 얘기여서 얘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부품사들의 부품 경쟁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깔았던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죠 통신사 입장에서 통신사 입장에서 좋은 건데 그럼 통신사 입장에서 처음에 무리해서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위해서 깔았을 때하고 통신 부품 기술들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어느 타이밍에 다시 까는 게 좋은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술의 진보가 빠르니까 한 6개월만 있다 깔으면 이거 천억 들었고 한 600억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제가 들었던 거는 어떤 회사인지 특정하지 않고서 이전에는 4개를 깔아야 되는데 그걸 1개만 깔아도 되는 정도로 조절을 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1분기에 깔아? 2분기 되면 뭐 나올 것 같은데? 2분기에 검증해봐? 3분기에 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가 6G 되죠 이제는 육지로 간다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장비 부품의 개선 효과가 굉장히 크고 여기에 대한 검증들을 통신사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진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처음에 무리해서 옛날 기술을 가지고 깔았던 거에 비한 기술 진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투자할 때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처음에 5G 깔 때하고 다시 5G를 깔 때 주력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개별 회사별로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을 했느냐에 따라서 통신사들의 선택을 받는 물론 통신사들은 통신 장비 회사인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어떤 부품을 가지고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처음 깔 때하고는 주도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 포인트로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진짜 지금 잘나간 회사랑 잘나갔던 잘나갔던 회사 올해는 워낙 혹한기였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선택을 받을 회사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처음 깔았을 때 주도주하고 이번에 깔을 주도주가 같을 수는 있는데 같아도 이유는 다를 거라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컨텐츠니까 5G로 할 만한 서비스도 안 돼 있는데 하려니까 허무하다 그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거 빨리 할 건 하고 나서 컨텐츠를 빨리 탑재해야지 닭이 먼저 해? 달걀이 먼저 해? 그 싸움 아니에요? 5G 넘어가서 진짜 6G로 갈 수는 없죠? 그거는 삼성전자에서 6G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표준을 잡기 위한 경쟁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6G가 나오려면 또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또 벌 게 있는데 이 벌 거에서 지금 여기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통신사들이 아 이게 이전에 포집 갈 때하고 지금 완전히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아 이게 남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은 거예요 5G 깔 때? 네 이전에 포집 갈 때만 하더라도 통신망을 쫙 깔아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라진다고 해서 통신요금을 그만큼 빨라진 만큼 더 받지는 못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주어지는 부가가치가 컸기 때문에 포집까지는 어떻게든 통신사들이 잘 깔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다 깔고 보니까 이게 누구 좋냐 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SK텔러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전에 150조 원을 훌쩍 넘기던 통신사업자들의 시가총액이 2020년 기준으로는 28조 원대로 줄었다 3사 합쳐서? 네 다 합쳐서 통신사들 합쳐서 아 그래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네이버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이동통신사 3사 시총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커졌는데 아 이 통신망 설치에 대한 투자 부담은 자기들이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그 위에서 사용하는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거기서 거기한테 내라 그러려고 그러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G를 깔았더니 카카오가 와가지고 메신저를 하면서 통신사들의 문자비를 다 잠식을 해버렸고 여기에 모빌리티, 이커머스, 은행까지 카카오가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SK텔레콤은 메신저 한다고 해서 네이트원 했다가 잘 안 됐죠 SNS를 한다고 싸이월드 하다가 잘 안 됐죠 모빌리티에서 티맵으로 티맵 택시 같은 거 한다고 하는데 카카오 택시한테 완전히 밀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커머스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쿠팡 한다고 그러는데 11번가 잘 안 되죠 이게 망중립성이라는 이유로 통신망 요금은 자기가 다 내고 투자비는 자기는 다 내고 결국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파수 할당 문제가 여기서 또 어떻게 얽히게 되냐면 주파수를 할당해서 준 그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이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방송사들의 어떤 콘텐츠를 지원하거나 포탈을 지원하는 데 쓰여요 주파수 요금이 포털에도 나가요? 포털에도 나가요? 네 거기에 전파진흥원 쪽으로 해서 정보통신진흥기금 쪽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좋은 콘텐츠 만들고 이런 쪽에다 또 돈을 써요 그러면 이제 통신사들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망가는데 돈 냈지 주파수에서 돈 내지 그 돈 내면 망가지고 콘텐츠 업자들 먹고 살고 기금으로 해서 통신사들 먹고 살고 그럼 우리가 주파수 이렇게 많이 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고민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거고 5G가 적극적으로 보급되지 않은 어떤 일종의 갈등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파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부는 통신사들을 향해서 5G 깔으라는 압박을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 거고 통신망의 어떤 기술 부품들도 어떤 검증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었고 그러면 통신사들의 사정은 어쨌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제 내년쯤에는 분명히 통신장비 관련한 부품들의 주문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정부에서 이전까지는 그냥 해라 해라 말만 하다가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주파수 경매에다가 돈을 올렸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저런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통신망 많이 깔면 깎아준다고 했잖아요 주파수 가격을 그러면 주파수 경매에서 나가는 돈을 통해서 정부가 대놓고 통신망을 깔으라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추가로 더해주는 거를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좀 더 확실하게 통신망을 깔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이거 이후에 앞으로 뉴스 나오는 걸 보실 때 5G 통신망을 어떻게 깔 것인지에 대한 뉴스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갈등으로 보이겠지만 이 갈등이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5G 통신망 관련한 회사들의 어떤 매출 지금 거의 반토막 났고 올해 내내 양치기 소년이었던 그 회사들의 실적을 한 번 정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늘 생각을 했거든요 5G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안 가고 있을까? 나는 솔직히 영화 다운로드 20배 선전할 때 나 솔직히 안 믿었거든 솔직히 2배나 20배나 차이를 못 느껴요 솔직히 그러면 초 무슨 이런 거 있잖아 광고 5G 광고 엄청 하잖아 그런 거라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5G가 당연히 안 갈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데 왜 이렇게 안 갈까 했더니 통신사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억울한 일들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들이 좀 있고 시가총액 얘기는 진짜 잘못된 거야 시가총액이 쪼그라들고 저쪽에 큰 거는 나름대로 경영혁신해가지고 국보가 해야지 업체가 그런 거를 우리 통신업계만 그런 것도 아니고 유틸리티 업계 다 그런 건데 제가 나중에 기회되면 글로벌 통신업계의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아마 내년에는 정부의 강력한 어떤 푸시 등으로 오히려 장비는 더 지금의 장비가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장비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이번에 정부의 압력도 꽤 유의미한 뉴스로 보이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참 취재 하나는 진짜 집요하게 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재밌는 주제들 많이 많이 갖고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꾹꾹꾹꾹꾹larını докум긔 Owl 뭔지 restoring rates 야